방식이라 50ml의 라운드 룸 입구에도 석회가 엄청 꼈네 입구에도 석회가 많이 꼈어 석회는 뭐 때문에 끼는 거예요? 시멘트 성분인데 딸려 들어간 거죠 일단은 그게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막았을 것 같아요 밑에 배관이 쌓였을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보안이 석션으로 빨아들이면서 알겠다 고객님 이렇게 내시경 보시면 지금 공룡관까지 가는 데 전에 막혔어요 이미 지금 여기 보면 빼보면 석회층이 이미 다 여기서 아마 다 몰려가지고 이 나가는 데 지금 카메라 진입이 안 돼요 이 자체가 지금 석회가 꽉 막혀있는 것 같고 이제 저거를 뚫어야겠죠? 다 갈아야 되겠죠? 그리고 더구나 잘 부시면 이 배관은 아주 오래된 배관이에요 본드 타입이 아니라 저 사이사이 부속 연결을 부싱 하나로 버티고 있어요 꼬무 부싱 그래서 저거를 작업을 막 강렬하게는 못해요 그쵸 누수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살살 요런 것 아무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인은 그러면 석회 때문에? 석회에요 석회 그럼 이 공사하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네? 아니 석회는 기존 사신분부터 쌓였을 거에요 이게 아니 이거 하루 이틀 사이에 쌓인 석회가 아니에요 기존에서부터 하루 이틀 사이에 오래된 아파트라고요 그렇죠 일단 저거를 한번 빨아 드린 다음에 또 보고 그렇게 작업해 드릴게요 맞네 석회가 넌 모른다 넌 서로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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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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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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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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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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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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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안녕. 안녕.